냉초들 안녕 인사하는? 냉초들 안녕 오늘은 우리가 뭘 샀죠? 까먹는 망고젤리 까먹는 포도 모양젤리 청고등 맛 쫀득쫀득 까먹는 바나나젤리 무인수입가자점에 이런 까먹는 젤리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한번 사와봤거든요 돈이랑 같이 한번 맛있게 까서 먹어볼게요 누가 더 잘 깔 것 같아요 제가 엄마니까 조금 더 잘 까지 않을까요? 누가 더 잘 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뭐부터 까볼까요? 앨범레스로루팩 콕찌클 메이메이소스탩 푸도 모양젤리부터 까볼게요 제일 기대되는 맛이에요 제가 청고등 맛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안에 까보니까 알맹이들 근데 몇 개 들어있냐면 하나 둘 이렇게 꼭 예쁜 척 해야겠어? 제가 좀 예쁘잖아 네 딱 네 개 들어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들고 까볼게요 두 개씩 들어 버릴거야 까볼게요 제가 이거 살짝 냉장히 뒀어요 이거 보면 이 안에 무슨 약간 우리 창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우리 창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엄마 엄마들 거 같아 여기 보세요 가까이 들어야지 엄마 주먹 하나 안보이겠다 자 이제 한번 까볼게요 까볼게요 어렵겠다 자 그릇째들 어 아니야 아니야 잘 까질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오 잘 까져요 잘 까져요 맛있다 오 짜자잔 짜자잔 오 영롱해 까는 거 성공했어? 못하네 성공했잖아 제가 더 잘 쐈어 자 알맹이 먼저 먹어볼게요 알맹이 이렇게 음 음 잘 돼요 새콤달콤 말랑말랑 껍질도 되게 이 모양대로 잘 까졌어요 전 그냥 이렇게 됐어요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네 같이 먹어야 더 맛있을 것 같아 너 생각은 어때? 저는 겉발 속촉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이 먹어야 맛있겠다는 뜻이잖아 응 이번에는 두 개 남았으니까 같이 먹어볼게요 같이 어 아 뭐야 음 맛있어 되게 쫀득쫀득하고 새콤달콤해요 맛은 거의 마이굼이랑 똑같은 맛 어때요? 나는 사먹는 청포도인 것 같은데 사먹는 청포도가 뭐예요? 진짜 청포도 가위 아 진짜 가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뭘 먹어볼까요? 두 번째는 유녀이모가 선택해 줄게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선택할게요 지금 먹는 바나나젤리 맛있을까? 까볼래요? 네 빨리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지금 못 참겠습니다 아 네 딸리가 빨리 좀 드세요 네 도대체 언제 되는 건가요? 네 이 집 읽고 있습니다 자 안에 안에 이것도 네 개가 들어있어요 아빠랑 한유가 있었으면 딱 한 개씩 먹을 수 있을 텐데 그쵸? 네 자 그러면 지금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먹어볼까요? 먼저 그냥 먹어보고 그 다음에 까서 먹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냥 먹어볼게요 먼저 귀여운 바나나 모양이에요 바나나 아니라 구리인 것 같아요 뭔가?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뭔가 맛이 텐텐 같아요 텐텐 약간 텐텐 맛 나요 이건 맛이 있나?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텐텐 맛이에요 한번 이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 까나 누가 더 잘 깐다 누가 더 잘 깐다 이거는 속에 있는 이 바나나가 조금 많이 물컹거려요 오 잘하고 있어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나 어? 두뇨가 있겠는데 이거? 이거 저 진짜 잘 까는데요? 제가 더 잘 깐다 밑에 부분은 좀 별로 있네 자 성공했어요 저도 성공했어 두뇨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까보았어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1등입니다 아닙니다 까는지 안 까는지 까는지 안 까는지가 중요한 것 같죠 저는 모양으로 이렇게 잘 깠습니다 저도 아직 보이시죠? 두뇨는 벌써부터 약간 지저분하게 까지고 있습니다 진짜 지저분한데요? 제꺼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두뇨가 더 잘 까지겠네 보세요 제꺼 두뇨 어 두뇨가 조금 더 잘 까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이번에 이거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요 좋아요 되게 이거 까진거는 진짜 지저분하게 까져있어요 저는 이렇게 까져있어요 먹어볼게요 껍질에서 텐텐 맛이 나는데요? 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씹을 때 이렇게 입이 열고 쩝쩝거리는 건 되게 예의 아니거든? 지금 자기도 하고 있으면서도 조심해줄래? 자기도 하고 있으면서도 나 안했거든? 어머 이러면서 조심합니다 원래 씹으면서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저 지금 다 먹었는데 알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더 잘 깠 내가 더 잘 깠거든? 진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더 잘 깠거든? 진짜 이거 자 이제 진짜 먹어볼게요 근데 까먹는 젤리들은 속에 들은 건 좀 너무 말캉말캉해서 덜 맛있는 것 같아 너 생각 어때? 저는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응 뭔가 징그럽게 생겼어요 먹을 걸로 징그럽게 생겼다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까먹는 망고젤리 내가 볼 때는 사실 얘네 둘은 약간 불량식품이야 그리고 얘가 원래 요즘 유행하는 그 표정 뭐야? 진작에 좀 들어줄래? 네네네 3개 다 불량식품이야 얘는 약간 근본이 있는 것 같아 얘가 원래 처음에 유행했잖아 네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까볼게요 얘네 둘은 가격이 500원이고 얘는 1000원이었어 1000원 그럼 얼마나 들었는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망고 모양이야 아니 망고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노란색 아예 노란색이 있고요 초록색도 있어 이렇게 초록색이 섞여 있는 데도 있어 엄청 이쁘다 오로라 색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너는 벌써 이 껍질 까먹는 것부터 못하네 넌 벌써 탈락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거 까는 것부터 나비 졌어 아니죠 저 이거 진짜 잘 까요 본인은 다 못 까면서 부러워가지고 나는 내가 볼 때는 출발서부터 괜찮아 시작부터 뭔가 이긴 느낌 시작부터 이긴 느낌이야 내가 볼 때 근데 잘 안 까져 약간 냉장고에 더 넣어놓을 거야 약간 밑에 부분이 조금 망한 느낌 잘 읽고 계신가요? 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왜죠? 저는 진짜 아까 전에 밑에가 밑에 부분이 약간 거짓말 쓰지 마세요 지금 잘 까진 줄 알아요 지금 밑에 부분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저 밑에 부분은 갔어요 근데 나보다 잘 깐 것 같긴 한다 나 지금 많이 망했어 나는 그래? 어떻게?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약간 이게 조금 잘 못 만들었어요 솔직히 잘 못 깠어요 지금 제가 지금 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누가 더 잘 깠나요? 과일은 솔직히 종류가 더 잘 깐 게 많네요 자 그러면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지금 손이 너무 찐들게요 응 망고 맛 완전 망고 맛이야 그냥 까먹는 망고는 뭔지 아니 진짜 망고 맛이 나 저는 약간 망고 맛에서 약간 마지막에 당근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냥 과일 망고를 먹을 때 제 입맛에 그래요 근데 그 맛까지 똑같이 표현된 거 같아 모든 까먹는 젤리는 껍질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원래 과일은 안에 알맹이가 더 맛있잖아요 근데 젤리는 껍질이 더 맛있는 거 같다 존이 생각 어때? 아니 왜? 아니라고 시작을 왜 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안 귀엽거든요 안 귀엽거든요 그래서 껍질이랑 알맹이를 같이 먹을 때가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까먹을 때입니다 그만 좀 해주실래요? 네 본 생각은 어때? 저는 둘 다 드시는 거 같은데 근데 먹으면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전 다 먹었습니다 저도 다 먹었습니다 입에 있는 거 봅니다 자 까먹는 망고 젤리하고 아직 말 안 끝났는데 얘기하세요 그 일단은 껍질의 매력은 쫀득쫀득하고 단맛이 많이라서 맛있고 그리고 껍질은 찐득하서 맛있고요 그게 그 맛이잖아 엄마가 한 말 그대로잖아 씹혀서 맛있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알맹이는 부드러워서 맛있고 잘 씹혀져서 맛있고 아까 그 말은 엄마와 한 말이야 똑같잖아 난 둘 다 맛있다고 했는데 엄마는 아아 그러네 그러네 둘 다 각자 매력있게 맛있다? 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껍질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맛있습니다 라고 죄송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까먹는 망고젤리랑 까먹는 포도 모양젤리랑 바나나 모양의 짜는 젤리 홍젤리 먹어봤는데요 다음엔 어떤 거 먹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 3개 중에 맛있어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젤리를 먹어보 아니 먹어보고 싶은 젤리를 그만하고 싶구나 먹어보고 싶은 젤리를 골라서 댓글에 남겨 남겨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친구들 그럼 안녕 우리 저녁밥 오늘 뭐 먹지? 마라탕 먹어야지 마라탕 콜 안녕